안녕하세요, 유쏘들! 희소입니다. 송찬입니다. 오늘은 폭품들 님의 여쿨라 파우치 털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방도 너무 예쁜 거 가지고 오셔서 가방 같이 털면서 파우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쿨라 분들 아주 좋아하실 제품들이 정말 많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네, 먼저 가방부터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이 가방은 인쇼 제품인데 약간 코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인쇼 제품이라서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진짜 한 2만 원대? 진짜 싸고 진짜 튼튼해서 이렇게 외박 파우치나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다 때려넣기 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다. 네, 너무 괜찮은데 단점은 안에 뭔가 포켓 같은 게 없어서 불편해서 저는 이거를 따로 들고 다녀요. 여기서 샤넬 백이 배보다 배꼬보다 크네. 너무 예쁘다. 얘는 31라인의 카드 지갑이거든요. 카드 지갑으로 되어 있는데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켓 진짜 많아서 카드 넣기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딱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붙어있어서 카드 꺼낼 때도 너무 좋고 교통카드 꺼낼 때나 신분증 꺼낼 때 그럴 때 너무 좋아서 얘를 매주고 이렇게 풀 거는 따로 이렇게 들어서 두 가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285만 원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이거 라인이 있는데 실버랑 골드 섞여서 통 상관없이 다 잘 받는 거 같아요. 예뻐. 들어오는데 이거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뻐요. 어깨도 탄탄하게 가지고 되어 있어서 어깨 안 아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보상 가방에 포인트가 있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 가방 안에 한번 보여주세요. 가방 안에 작은 파우치는 이거 아이옹우 제품인데 스크런치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거 영리영리 제품이거든요. 아니 오늘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잘 어울리는 거 들고 왔거든요. 원래 이렇게 팔에 끼고 다니는데 하나 머리 묶을 때 쓰려고 오늘 메이크업 받아서 이렇게 갖고 얘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완전 퍼푼제님 스타일 이거 벨벳 제형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 제일 좋아하실 거 같아요. 진짜 예쁜 거 많아요.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건 핸드크림이에요. 이건 뭐예요? 얘는 마르지엘라의 레이지 선데이 모닝 핸드크림이고 향수랑 세트로 나온 거 중에서 따가서 들고 다녀요. 근데 되게 깨끗한 코튼 침구향 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한 주의. 너무 좋다. 그쵸? 너무 깨끗한 향 나죠? 침구 딱 빨랐을 때 코튼 냄새. 여러분 이거 완전 코튼 냄새. 근데 이거 뽑은제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려요. 깨끗한. 이건 스토어팜에서 구매한 제 파우치. 너무 귀여워. 귀엽죠? 열어볼게요. 네. 아 베이스 제품부터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브러쉬 이렇게 넣는 데 있군요. 오 짱이다.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달바 워터풀 선크림인데 이거 톤업 선크림이라서 메이크업 좀 안 하거나 여름에 너무 더워서 파데 프리할 때 좋아요. 이거 써주면 진짜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거든요. 피부 진짜 좋아 보인다. 파데 프리할 때? 네. 파데 프리하거나 이거 바르고 쿠션 조금만 바르면 피부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기름기가 오일리한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막 풀맥은 추천 안 드리고 파데 프리하거나 쿠션 조금 바를 때 그럴 때 쓰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보여드릴 건데 파운데이션은 제일 최애 파운데이션 두 개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둘 다 이거 진짜 안 나올 거거든요. 저는 다 썼어요. 새 것처럼 보이지만 다 쓴 거고 얘랑 얘를 두 개 섞어서 발라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얘는 매트고 얘는 글로우에요? 얘가 조금 조금 이렇게 흐르는 정도의 글로우 제형이라서 그리고 색깔이 조금 내추럴해요. 저한테는. 근데 얘가 진짜 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섞어주면 너무 궁금해. 색깔도 제형도 딱 좋은 이런 느낌? 이렇게 이게 디올이고 이게 샤넬입니다. 딱 이렇게 전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섞으면 완전 짱이에요? 네. 전 진짜 잘 맞고 그럼 이 정도로 되게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되게 매끈매끈하게 다 발리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커버력도 약간 있는 거 같고 네. 딱 마음에 들고 이렇게 섞는 게 제 최애입니다. 컨실러도 좋아하는 거 안 들고 왔는데 얘는 글레드 롯데 제품이에요. 얘는 진짜 컨실러를 제가 막 그렇게 즐겨서 바르지는 않거든요. 오 스틱 타입.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컨실러 브러쉬로 바르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되게 뻑뻑할 것 같은데 바르면 피부에선 안 뻑뻑해요. 음 약간 유분기가 있으니까 네. 우리 그 폭풍제이님 피부 타입은 지성복합. 지성복합. 그럼 진짜 이런 게 약간 유분석에서 딱 맞겠대. 진짜 좋아하는 컨실러예요. 쿠션은 제가 두 가지를 들고 왔거든요. 최근에 좋아하는 걸로. 이거는 토니모리 마이 루미너스 젤 글로우 쿠션이고 스킨 베이지 1호 생계. 얘는 파넬의 시커마누 세럼 쿠션 21호인데 얘부터 보여드리잖아요. 얘는 얘는 글로우 쿠션이라서 다 좋은데 단점이 호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음 맞아. 그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통이 꽤 무겁거든요. 꽤 크고 예쁘긴 한데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제 기준에. 이게 메쉬망 소재라서 처음에 이렇게 하고 양 조절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복합인데 글로우 쓰시네요. 어 네네. 저는 매트 쿠션 매트한 거 안 써요. 오 파운데이션은 약간 섞어서 쓰고 네. 쿠션은 촉촉이로. 오 광채 예쁘다. 광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때 퀵 메이크업 할 때 무조건 이거 써주거든요. 광이 너무 예쁘게 돌아서 이거 쓰고 그냥 눈썹 그려주고 립 발라주고 그렇게 퀵 할 때 되게 좋고 저는 그리고 이거 파네 시크마누 세럼 쿠션 얘는 너무 유명한 쿠션인데 얘는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약간 풀링감 있거든요 바르면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커버력이 좀 더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얘를 쓰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얘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화사하게 올라온 색감을 좋아해서 얘 두 개 좋아하고 핑크 쿠션? 저렴이로 비슷한 거 같아요. 이건 뭐예요? 아 그리고 베이스 이거 베이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푼젠님은 샤넬 좋아합니다. 네 이거 이거 제가 베이스 제품도 별로 많이 안 쓰는데 르블랑은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얘가 진짜 베이스 특유에 보면 이런 서걱서걱 거리는 느낌 다 있잖아요. 베이스 마다. 근데 얘는 그게 좀 덜하고 되게 얇게 딱 올라가면서 그리고 빛이 진짜 예쁘게 나거든요. 얘도 약간 핑크빛이네요. 네. 강체 메이크업을 좋아하는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쁘게 딱 되잖아요. 얘도 약간 달바에 달바가 약간 저렴이 느낌이다. 그렇죠. 이런 류를 좋아한 것 같죠. 약간 글로우하는 약간 글로우하면서 핑크의 톤 업. 여기만 봐요 여러분. 노란기 보안되는 거. 이거 딱 바르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발라주면 진짜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취향인지 알겠어요. 저 일관성 있는 거. 취향이. 그리고 파우더 보여드리면 파우더 두 개 줄 것 같거든요. 유명템 두 개. 너무 유명템인데 얘는 진짜 좋아해요. 아아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좋아요 근데? 이게 제일 올렸을 때 저 지버컵이라 파우더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안 뻑뻑해지고 그냥 약간 루스 파우더랑 좀 비슷한 느낌? 제 기준에 그 로라메시아 루스 파우더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걸 이렇게 프레스트로 조금 덜 텁텁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 얘라서 다른 건 좀 텁텁하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제일 가볍고 네네네 얘는 작아서 좋아요. 솔직히 작고 그리고 내장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 작은 애들 중에서는 제일 덜 텁텁해요. 저는 덜 텁텁한 걸 좋아하는데 두 개 비교했을 때는요? 두 개 비교했을 때는 얘가 좀 더 텁텁해요. 어쩔 수 없다네 제일 좋은 건 가격 너무 저렴해서 맞아 가격이 진짜 꿀템이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얘는 잘 깨지거든요? 얘는 진짜 안 깨져요. 제가 어디든 저랑 같이 다녔는데 말짱해요. 요렇게 약간 저렴이 버전 요게 조금 고렴이 버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쉐이딩 보여줄게요. 쉐이딩도 두 개 들고 왔는데 삐아 라스트 블러쉬 트리플 2호 쿨박스 색상이랑 웨이크메이크 믹스 볼륨 쉐딩 2호 소프트쿨 색상이에요. 이것도 힙헨이네. 얘는 진짜 와우 진짜 쉐딩이 이렇게 저 하나 오래 쓴 게 얘가 처음이에요. 제가 막 유목미처럼 떠돌아 다녔는데 얘를 딱 쓰고 나서 저는 이 색깔이 이 중간 여기 색깔이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약간 흔끼더면서 쿨한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약간 웜해요. 그래서 잘 안 쓰거든요. 이쪽은 근데 여기를 딱 같이 바르면 얘가 완전 쿨해야 되는구나. 네. 제가 좋아하는 저는 얼굴이 웜하면 더워보여가지고 쉐이딩이 해서 딱 나왔을 때 저격을 했던 얘는 어때요? 얘는 얘를 쓰다가 얘를 썼는데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얘만 쓰고 있어요. 마음이 옮겨져서 네. 원래 쓰다가 요즘에 얘만 쓰거든요. 얘가 좋은 게 얘는 여기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라이트하지 않나요? 약간 백기 돌려서 그리고 얘는 보면 단계가 이렇게 세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얘는 단계라는 게 없어서 이렇게 브러시를 묻혀서 바르면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아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시구나? 네네네. 저는 없는 게 이렇게 쓰고 얘도 이쪽 너무 진한 색까지는 안 쓰거든요. 저는 너무 진한 쉐딩을 올리면 또 얼굴이 좀 텁텁텁해 보여서 이쪽 라이트하고 획기 도는 이런 색깔만 잘 쓰고 있어요. 이 두 개 추천드려요. 쿨톤한테 완전 쿨톤 쉐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저한테는 진짜 시멘트 색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쿨톤이신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썼고 두 개째 쓰고 있는데 애교살 펜슬이거든요. 볼륨 넣을 때? 네. 쿠셜의 컨실러 펜슬 700번인데 얘가 어떤 펜슬보다 제일 제가 봤을 때 부드러워요. 여기 애교살 밑에 넣으면 부드러운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밀리지 않고? 근데 진짜 제일 부드럽고 물렁물렁하다고 해야 되나? 음 컨실러 펜슬 빡빡한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빡빡하지 않고 되게 물렁물렁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슬이에요. 완전 꿀템들 많다. 그리고 애교살에 이거 바르고 위에 이거 바르고 이거 위에 발라주거든요.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거 애교살 아이템인데 이거 프로타주 2호 로지 듀 색상이에요. 이것도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뽀용까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 기준에 뽀용까지 아니라서 누구나 다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데일리 색상이고 펄도 되게 쉬머하고 펄감도 솔직히 눈 밑에는 과한 것도 많이 하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데일리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이런 컬러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것도 애교살템인데 애교살 그림자 만들어줄 때 쓰는 거예요. 이거 홀리카 홀리카 쌍텔 라이너인데 너무 진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한 3,000원인가? 그렇거든요. 홀리카 홀리카 제품이에요. 애교살템이 되게 많네요. 애교살템 애교살템 하나 더 마지막 애교살템 얘는 섀도우인데 애교살에 발라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얘는 어딕션은 012P 색상인데 이거 애교살에 바르면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데일리 애교살 예쁘죠? 약간 자개 색깔 같다. 이거 애교살에 올리면 진짜 볼륨감도 차오르면서 예뻐서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딱 볼륨감 차오르고 예쁘고 부담스럽지 않은 펄이라서 얘는 데일리로 쿨톤 애교살템 찾는다? 하면 추천드려요. 컬러감이 딱 라이트 톤이네요. 네. 화사하게. 이거는 어딕션 제품은 면세에서 되게 할인 많이 해서 면세 찬스 쓸 일이 있을 때 추천해드려요. 어딕션 섀도우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팔레트 보여드리면 세 개를 들고 왔는데 우와. 팔레트 중에서 요즘은 제일 잘 쓰는 세 가지거든요. 얘는 진짜 팔레트 나 꼭 하나만 사야돼 하시는 분 저는 이거 추천해요. 진짜? 네. 초보인데 나는 팔레트 하나만 살 거야 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드리는데 얘는 스킨푸드 소다 파스텔 아이 팔레트 페이드 라일락 색깔이거든요. 우와 스킨푸드? 네 스킨푸드 이거 아마 잘 안 쓰실 것 같긴 해요. 저는 하나 사면 얘 추천해요. 얘가 은근 팔레트 보면 버리는 색깔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버리는 색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어디 갈 때 이거 챙겨 가거든요. 진짜 작고 두 개도 가볍고 잘 안 깨지고 근데 약간 겨울 느낌도 살짝 있다. 어 근데 이거를 저는 이거 진한 컬러도 저는 잘 안 바르고 저거는 뭔가 아이라인 대용으로 하거나 할 때 발라주고 베이스 컬러를 딱 깔아주면 저 이거 진짜 잘 쓰거든요. 얘는 끝에만 살짝 색감 넣어주고 밑에 펄 넣어주고 이 정도로 사용하는데 딱 입문화하시기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 여름 쿨톤에 입문화하기 좋은 팔레트? 이게 약간 여름 베이스로 추천해드리고 이거 약간 겨울 느낌이 있어서 얘를 섞어서 삼각존에 버리면 예쁠 것 같아요. 저거를 브러쉬로 좀 발라가지고 끝에만 살짝 털어바르면 되게 색깔이 연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되게 예뻐요. 추천드립니다. 너무 신박템이다. 스킨푸드 소다 파스텔 아이 팔레트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색깔도 저렴하고 아마 팔 거예요. 아마 팔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나는 찐 여쿨라 사고 싶다. 여쿨라 팔레트를 찾는다 하면 이거. 라카의 뉴르톤 컬렉터 아이섀도우 팔레트 썸머 색깔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품절대로 일어났었던 제품인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다 좋은데 그 딥한 색깔이 없어요. 뭔가 잡아주는 이게 여쿨라 용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없어. 그게 약간 다 포인트 컬러들이에요. 베이스랑 포인트 컬러고 그래서 이걸 쓰려면 꼭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약간 삼각점용이 필요하네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이 팔레트. 그리고 생각보다 가루날림이 좀 심하거든요. 그 두 번째 단점. 발색이 잘 되는 만큼 네. 컬러가 예쁘고 약간 가루날림이 있다. 여름 쿨톤 라이트 진단을 받았는데 팔레트 사고 싶다 한다면 저는 이 팔레트 추천 드려요. 저도 이거 하나 사놓고 싶다. 이렇게. 이거 되게 예쁘지 않나요? 맞아요. 허용하게. 그리고 이건 블러셔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라이트 컬러고 뮤트 컬러랑 브라이트 컬러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쿨라, 여름 뮤트, 여름 브라이트가 기본 포인트 컬러로 갖고 있기 좋은 팔레트 포인트. 이렇게 두기 쓰기 딱 좋거든요. 저는 얘를 진짜 좋아해요. 얘는 데이시크 바이올렛 니트인데 얘도 약간 겨울 느낌이 겨울쿨. 나긴 하는데 이 색깔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얘만 주구장창 써. 따 맞나 보나?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저한테 올리면 되게 노란데 역시 쿨베이스 올리니까. 이거 진짜 예뻐서 얘를 딱 베이스 발라주고 두 번째 포인트 색깔을 넣어주기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약간 음향 잡아주는 게 좋아요. 얘가 라이트에서. 이 색깔 딱 좋고 그리고 펄은 가끔씩 써줘요. 이거 두 개. 이렇게. 그리고 아이라인 잡아줄때는 이 색깔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세트네요. 네 세트로. 쓰기 딱 좋아요.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여쿨 벽쿨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 들고 다니는 게 싫으면 이렇게 하나만. 맞아요. 저 눈이 너무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딱 제 마음이었어요 그게. 정리망입니다. 정리가 너무 잘 되시는데요? 그 다음 제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제품은 블러셔를 보여줄 건데 블러셔를 너무 좋아해서 타입별로 하나씩 들고 왔거든요. 와 어딕션. 너무 예쁜데 얘가 사실 최애거든요. 어떡해 다 깨졌어. 얘가 있긴 한데 리뉴얼 돼서 색깔이 약간 달라요. 근데 저는 구형을 좋아해서 얘를 붙여서 쓸 생각입니다. 얘가 클린핑크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었죠. 홀리카 홀리카의 클린핑크 색상인데 얘가 색깔이 뽀용한 애들이 많은데 뽀용한 것 중에서 약간의 펄이거든요. 진짜? 얘가 그 같은 뽀용함 속에서도 약간 달라요 색깔이. 완전 쉬머 펄. 근데 이게 볼에 올리면 다르거든요 쟤네들이랑. 그 네이밍이랑 색깔이 좀 비슷하잖아요. 조금 더 화상하고 생깊게 올라가서 완전 여쿨 나다. 네. 얘는 하이라이트 없이 써도 진짜 예뻐요. 근데 이거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리뉴얼 된 건 있어요. 케이스 리뉴얼 돼가지고. 그럼 대체템 알려주세요. 대체템은 네이밍 저거나 아니면 에스쁘아에도 있는데 가지고 오질 않았어. 알겠습니다. 피블러서 럼미라이트 색상인데 얘는 오늘 제 얼굴에도 발라주신 템이에요. 같은 거를 제가 들고 왔어요. 얘는 좋은 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제이타입이라서 얘는 퍼프로 발라주거든요. 저도. 약간 가루블러서 바르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네. 저도 이걸로 바르고 이거나 다른 가루로 발라주긴 하는데 브러시 사용해서 블러셔를 바르는 게 좀 텁텁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얘를 스펀지로 스펀지로 발라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되게 좀 발그레한 느낌? 근데 이게 약간 뮤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퍼픈젤님 얼굴에 올렸을 때 약간 핑크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보라 느낌? 그게 있어서 얘를 베이스로 바르고 이거 딱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 두면 얘가 색깔이 티가 나요. 좀 뮤트한 게. 이렇게 같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 여름에 쓰기 시작하거든요. 여름에 베이스 바르고 이것만 톡톡하고 눈에 조금 바르고 볼에 조금 바르고 오, 활용도 와주거든요. 와! 근데 얘도 약간 겨울 느낌이 있다. 네. 이거는 베이스 이렇게 바르면 겨울 느낌이 없어져요. 완전 여리여리해져요. 네. 완전 뽀용뽀용 되거든요. 뭔가 그 여름에 좀 더워서 발그레한 자연스러운 느낌? 뽀용보다는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밀착도 너무 잘 돼. 하이라이터는 저는 진짜 하나만 좋아하거든요. 하이라이터 하나만 들고 왔는데 글린트 4호 밀키문 이거 쓴 이유로 다른 하이라이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손에서 녹인하고 딱 쿨 느낌이 딱 봤을 때 너무 잘 올라가지 않나요? 진짜 화려해. 아이브로우 두 개고 이거는 아이브로우 마사카라거든요. 저는 이거 제가 지베르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베르니 지속력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지베르니 1호 마이크로 애쉬 색깔인데 색깔도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저도 브로우 안 써봤어요. 지베르니 거. 이거 좋아요. 왜 이러지? 근데 엄청 슬림하다. 근데 이거 초슬림이라서 쿨에 발라주기 너무 좋지 않나요? 눈썹 그려주기. 너무 괜찮은데요? 약간 딩토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좋아하는데 저도 이거 진짜 좋아요. 지베르니가 있었던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건 지베르니 브로우 카라 2호 쿨 애쉬 색상인데 얘는 진짜 팩이 딱 브로우 카라 해주기 좋아요. 눈썹 컬러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이거 제 머리카락 색깔이랑 너무 좋거든요. 제가 블랙 컬러인데 블랙 모발에 블랙을 해버리면 너무 진해서 애쉬 색깔을 무조건 사용하거든요. 이게 아까 펜슬이고 이게 브로우 카라여서 둘이 세트로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지베르니 나 브로우 안 써봤는데 와 이거 두 개 너무 괜찮네요, 여러분. 지베르니 제품들 괜찮아 너무 많은데 홍보를 많이 안 하는 느낌이야. 근데 한 번 더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지베르니거든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지베르니 마스카라 썼어요. 이거 너무 좋죠. 통통이? 네. 그래서 이렇게 통통한 제형이고 통통한 제형이라서 얇은 거 쓰면 좀 번지고 그럴 때도 많은데 얘는 진짜 잘 안 번지고 통통하게 조금 뭉치는 느낌? 있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해서 얘를 추천 드려요. 이거 있어요? 네. 이거 제 찐템이 있어요. 대박. 저런 똑같은 거 쓰신다.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던져있어. 어 이거 가볍네. 달라요? 여러분 저 이거 완전 뻑뻑하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제 게 불량인가 봐요.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속눈썹이 진짜 직모라서 이렇게 꽉 집어서 빡빡 올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복률이 제 눈이랑 좀 잘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저 이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어 맞네? 이렇게 돼서 저 너무 불편한데 이게 제 것만 불량이었네요. 잘 됨. 소개해줄 때 제가 약간 이게 걸려가지고 맨날 했는데 오! 제 것만 그런 거예요. 키스미. 아주 편합니다. 뷰럴. 다행이다. 이거 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붙이는 속눈썹이랑 풀을 들고 왔는데 저는 듀오 뷰티? 이 까만색이 제일 듀오가 짱이죠? 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에이스몰 속눈썹. 약간 한 가닥씩 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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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속눈썹이라서 똑같은 거 같은데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완전 비슷해요. 할인하는 걸로 사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 싸요. 얼마에요? 이거 하나에 한 기억이 나나 진짜 진짜 쌌었는데 한 3,000원이었나? 그럼 이거 나는 거 같아요. 여러분 제가 톡톡을 조금 돈을 더 주고 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진짜 싸요. 이게 더 싸네.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에요. 네. 네이버 스토어 팔고 리뷰가 엄청 많아서 바로 먼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엘스몰 오 조슨 좋아해요. 가성비템이구나. 립을 너무 많이 챙겼네? 아니야. 여쿨라 립 추천 너무 좋아하실 거 같아. 톰코드 뷰티일 건데 얘가 진짜 예쁘거든요. 립밤인데 안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뭐야 왜 이렇게 색깔이 찌네? 맞죠? 진짜 입술에 올라오면 예쁘게 내 혈색에 맞춰서 딱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쌩얼에 착할 때 바르기 진짜 좋고 아니 근데 이게 투명인데 어떻게 이런 색이 올라오지? 우와 그리고 케이스도 예쁘고 이거는 근데 카카오즈 선물하기도 했어요. 선물템으로 추천해. 이거는 입생로랑 제품인데 222번이고 최근에 나온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사갖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들고 왔는데 얘는 제가 못 발라줘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질 부각이 진짜 짧거든요. 너무 심해 이게. 파우더가 들어가 있나? 립에? 음. 할 정도로. 여기 위에다 발라주세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 딱 한광기 있어서 얼굴 딱 밝혀주기 좋은. 딱 진짜 좋은 색깔이고 진짜 예쁘긴 한데 여쿨러랑 겨울 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각질 부각이 심해요? 진짜 심해요 이거. 오마이갓. 밖에서 수정할 때 무조건 입술 닦고 발라야 되는 립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각질 부각의 고민이신 분들은 좀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는 딱 여쿨 색깔은 아닌데. 얘는 너무 좋아하는 립이라서 올 파이드 업이거든요. 맥의 올 파이드 업인데. 풀톤이라면 무조건 하나씩. 제일 좋을 느낌이다. 근데 이거 중간에 바르면 코인색사로 너무 예쁘거든요. 얼굴이 진짜 확 살아나요. 이거 바르면. 진짜? 여기 이 정도의 느낌만으로. 중간에 딱 발라주면 되게 얼굴 확 살아나요. 예뻐. 엄청 오래 좋아했다는 느낌이에요. 얘는 각질 부각이 별로 없어요? 얘는 없어요. 얘는 지성력도 진짜 좋아서. 한 번 바르면 수정도 거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쓰고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입술 안 붙이냐고. 그래서 좋은 템입니다. 이걸 추천해드려야겠다. 근데 맥트릭 중에서는 각질 부각 없는 거는 맥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립이거든요. 이런 류를 다. 아니 이거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요즘에 너무 찐 데일리템이에요. 투쿨포스쿨 풀랍색인데 이거 많이 가지고 오시나요? 이거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투쿨 제품을 많이 챙겨 오시더라고요. 썽비님도 그렇고. 너무 예쁘죠? 완전 여리여리. 너무 예쁘죠? 베이스 립으로 너무 짱인데? 저는 이거 포인트 립으로 발라요. 아 진짜? 완전 여쿨라 색깔 쓰고 중간에 포인트로 약간 탱글해지고 싶을 때도 쓰고 쌩을 해도 많이 발라요. 쌩을 해도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맑고 여리여리한 컬러인 것 같아요. 요즘 최애에요. 요즘 최애 컬러고. 이거는 가성비도 괜찮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 그냥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건 베이지크 6호 베리에이드에요. 이건 찐 여쿨라 색깔. 이거 기본 베이스를 써요? 네. 이거는 기본 쓰고 다른 걸 포인트로? 네. 진짜 연한 핑크다. 이거 저 못 바르거든요. 이렇게 쓰면 진짜 이거 쓰고 네이밍 같은 블러셔 바르면 그냥 뽀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뽀용 그 자체? 어플라가 되고 싶다. 하면 쓰면 돼요. 완전 형성색이구나. 좋아하고 그리고 얘는 베이스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페리페라 물복피치 색깔. 이건 21번.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잘 안 써요. 이것도 이렇게 쓰면 좀 진해가지고. 이건 여름 뮤트 분들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조금 블렌딩 시켜서 죽은 양만 쓰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하게 사용해줘요. 그럼 이것도 베이스 립으로? 네. 이게 베이스 립으로 추천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세 개가 포인트 립으로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포인트 색깔이에요. 얘는 페리페라의 20부 미모 열일이라는 이를 가진 친구인데 페리페라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페리페라 진짜 립 너무 잘 나와요. 얘 너무 예쁘죠? 완전 쨍하다. 얘가 와 진짜 예쁘다. 얘가 바르면 얼굴이 딱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여플라한테 딱 찰던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하게 들고 온 게 여플라 색깔만 너무 바르면 진짜 질리거든요. 바로 질리기 쉬운 컬러들이라서 이렇게 좀 썩어서 가면서 발라요. 종류별로. 완전 짱템입니다. 얘를 진짜 안 질려. 얘를 진짜 좀 선물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생일선물로? 네. 생일선물로. 카카오도 그냥 보내면 되니까 저도 생일선물 받은 거거든요. 여쿨라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선물입니다. 너무 잘 챙겨오셨다. 종류별로. 다행이다. 역시 ESTJ. 다행이다. 그리고 마지막 펜슬도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펜슬도. 이거는 매일매일 바르는 거거든요. 하트 퍼센트의 이거 크레이 핑크 색상이고 이거 진짜 맨날 맨날 쓰는데 얘가 거의 저희 베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트 퍼센트 진짜 컬러 잘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잘 발려. 맞아. 부드럽고.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잘 발리고 이렇게 블렌딩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버립 해줄 때 이거 무조건 쓰는 거 같아요. 이거는 쿨턴들 진짜 추천해드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웜쿨 안 나뉘는 거 같아요. 제가 핑크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걸로 립 펜슬 쓰거든요. 근데 너무 찰떡이어서 이거 약간 웜쿨 다 따지지 않고 핑크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추천해드립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 보여드리면 이건 진짜 찐 꿀템이라서 하나 좀 사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메이크업 입문하실 때 저도 이걸로 파운데이션 브러쉬 처음 입문했거든요. 진짜 오래 썼어. 그리고 면접도 넓아서 편하죠. 크게 실수할 일이 없거든요. 스킬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파운데이션 브러쉬. 근데 좀 양균일하게 나오는 입문하게 너무 좋은 브러쉬인 것 같고 얘는 맥 191번인데 유명템. 얘는 너무 잘 발려요. 진짜 발림성 좋은 파운데이션 바르면 그대로 슥슥슥 뭔가 블러 처리해야 된다고요? 진짜 유명템들. 얘보다는 얘가 좀 더 균형 있게 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건 추천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더툴랩의 애교살 브러쉬거든요. 얘는 꼭 장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건 하나씩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쉐딩 브러쉬. 얘는 필리밀리. 필리밀리. 꿀팁이고 얘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인데 이렇게 두 개 꿀조합이에요. 이렇게 쉐딩용인 거죠? 네. 쉐딩용. 이게 얼굴 면적용 그리고 코 쉐딩용? 네. 메이크업 포에버요? 네. 이거 진짜 좋아요. 메이크업 포에버 242 브러쉬랑 필리밀리 851 브러쉬입니다. 네. 얘는 되게 헐렁헐렁하게 잘 발려요. 발색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돼야 된다 그러나? 이게 다람쥐 뭔가 그럴걸요? 청설모. 네. 청설모. 청설모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되게 여쿨라 그 뽀용한 거 잘 올라와서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팔하고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올리브영에 판매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 할인하실 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천연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쿤재님처럼 세척을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발처럼 단백질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세균 번식이 아주 쉬워요.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들고 오셨네? 이거 저 진짜 좋아요. 이거 베이스 바르기 짱이거든요. 이거 썸비님 타우치에도 나올 건데 쿠모 브러쉬고 이거 컨실러 할 때 뭘로 쓰세요? 베이스, 아이섀도우 베이스 바를 때 근데 이게 그렇게 쓰면 진짜 좋아요. 저도 처음에 그냥 원래 이런 걸로 쓰고 쓰는데 베이스 바를 때 근데 얘를 도전해봤는데 가루날림 심한 거 얘로 바르면 가루날림 하나도 없어요. 와, 여러분 완전 꿀팁이요. 이거 컨실러 브러쉬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코 옆에 모공 커버할 때만 썼는데 우리 쿤재님은 아이섀도우로 쓴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보다 더 발색 잘 떼고 가루날림 없이 약간 힘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쿤재님 여쿨라 파워치 다 소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보면서 진짜 알차게 가져왔구나 생각했거든요. 버릴 템 하나도 없이 종류별로 다 챙겨주셔서 우리 여쿨라 하신 이솠님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너무 잘 챙겨왔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좀 꿀템만 모아서 챙겨왔으니까 여름 쿨템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서 사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 메이크업 룩북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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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